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수광양 학망무사가 순천대와 전남대 여수캠퍼스 등에서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사 최초로 채용가점을 주는 체험형 인턴에 관심이 몰렸는데요. 체험형 인턴은 3개월간 공사 각 부서에서 근무하며 평가에 따라 채용 지원 시 최대 3%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취창업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27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전통주 만들기, 골프,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순천의 아침 기온 2도 보이겠고요. 오후부터는 날이 풀리면서 1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아침 최저 기온이 12도,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평양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극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현재 여수와 광양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의 건조함은 봄비가 내리면서 한겨울 나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시작돼 주말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전남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7도, 광양 5도, 고흥 3도, 순천 2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5도, 순천 광양 16도, 고흥은 17도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1에서 3m, 먼바다에서는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주말을 지나 다음 주에도 흐린 날이 많겠고요. 큰 추위 없이 기온은 평년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